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빨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초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's after life? 사진 한번 쳐볼까요? 남의 최고 슈퍼스타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 정말 처음 봐요 우리 잠시 방송 중이긴 하지만 사진 한 번만 찍을까요? 나 진짜 너무 남기고 싶어서 그래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하나 둘 셋 저 어떡해요 정말 슈퍼스타랑 사진 찍는 기분이에요 지금 저희 7살 아기가 저희 상주면에서 집에서 보고 있는데 남의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를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남의기 오늘 저희 보나마나쇼에 출연해 주셨는데 기분 어떠신가요? 좋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 해주세요 너무 좋으시네요 네 네 남의기 아시는 분 혹시 손들어 봐주시겠어요? 다 아시죠? 저희 남의 마스코트 캐릭터 남의기입니다 모르셨던 분들 남의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나마나쇼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또 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워요 댄스 가능하실까요? 댄스 한번 가실까요? 좋습니다 네 신나는 노래 한 곡 신나는 노래로 부탁드릴게요 남의기의 댄스 어디서도 보실 수 없는 지금 만나보실게요 텔미 한번 갈까요? 텔미 같이 한번 해볼까요? 텔미를 아시는 건가요? 전 텔미를 압니다 텔미요 가볼까요? 저 좋죠 갑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일어나셔서 춤도 쳐주셔도 돼요 남의기 보여요 남의기 너무 좋아 준비됐을까요? 갑니다 그럼 박수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너도 날 좋아할지도 몰라서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 어떻게 너무 귀여워요 네 저희 남의기가 아직 아기라서 그런가 3등신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깜찍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이 약간 짧아요 아까보다 볼이 더 붉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보나마나 쇼를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의기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남의기 안녕 화이팅 안녕히가세요 남의기